KCBN 미주기독교 방송은 104.3 FM WAXQ SCA 라디오 수신기 뉴욕 뉴욕 채널 63.9 WMBC 뉴턴 뉴질르즈 인터넷과 스마트폰 www.kcbn.us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KCBN 특집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 목사회가 주최해 지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 금식기도 성의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이 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금식기도 성의 둘째 날 강사이신 남가주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모습을 구하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고 거룩되어 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깎아내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거룩성과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너희 착한 행시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 2013년 한 해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팍 부르짖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라고 그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불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산상으로 올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섯 분이나 간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막 말을 쏟아넣는 것보다 때때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사랑해요. 나 오늘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막 진실을 토해놓을 때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기도를 조용하게 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혼자 떠들 때가 많아요. 막 주시없으면 한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 내하고 얘기 좀 하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죽게. 그럼 난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여기 있다 하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사촌형이 우리 동네에 우리 가문에 사촌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깡패예요. 큰 집 작은 집 다니면서 대척머리에 칼을 팍팍 꺾고는 돈을 500만 원 내말에 200만 원 안 주면 그냥 소도 독약 타서 죽이고 돼지도 독약 타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다 죽이고 이러니까 그 사촌형만 떴다 하면 큰 집 작은 집이 벌벌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500만 원 달라고 하면 200만 원 줘서라도 보내야지 안 그러면 집안을 숙대밭으로만 되니까 칼 들고 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못 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옵니다. 제 아버지 별명이 하면 한답니다. 성격이 대단합니다. 불칼입니다. 우리 어머니 피팍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팍 받아 교회 나가지 말라 나중에 이래 나와도 우리 어머니는 막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우리 아버지 다 씻고 닦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제가 이 노래를 못 불러요 그 노래는 그 노래 부르면요 눈물이 나서 못 불러요.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맞고도 주여 그러면서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내가 내 남편 통해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이 부를 내 남편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어머니 세상 떠나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히 변화돼서 하루에 두 시간 새벽 기도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85세 갈 때까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그 은사가 그 타락에 풀어졌던 그 은사가 내한테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사랑의 열매가 사촌형이 칼꼬꼬한데 우리 집에는 못 오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디 가냐고 서문시장에 우리 어머니 있는 가게 갑니다. 가게 가서 어머니 옆구리에다 칼딱 들이대고 돈 내놔라. 백만 원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통이 큰 사람에게 칼날을 잡았어요. 딱 잡으니까 손에서 피가 쭈루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촌형이 놀래가지고 칼를 놨어요. 그러면서 그 흐르는 피를 붕대로 감고는요. 그 사촌형을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무서워서 돈 주면 뺏기는 거 아니냐. 네 도둑놈 아니냐. 내가 돈을 줘도 불쌍해서 줘야지. 무서워서 주면 내가 어떻게 네 큰엄마가 되겠느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너도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촌형이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눈이 펑펑 오는 일을 딸 어머니 무덤 앞에서 다 떠난 후에 사촌형이 무릎 꿇고 어머니 큰어머니 이제 큰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큰어머니만 나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큰어머니 믿는 예수님 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결단하고 그 다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지금 대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영남 장론님이라고 시카고에서 15년 동안 의과대학 대학원 나와서 박사받고 시카고에서 15년 개업해서 의사하시는 분이 대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개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테니스 하다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테니스 해가지고 내 얘기는 그분이 나를 목사인 줄 몰라요. 젊은 청년이 테니스 잘 치는구나 하고 같이 칩시다 이래가지고 쳤는데 나도 그분이 장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아주 나하고 주기 잘 맞아요. 그런데 내하고 내 얘기해서 내가 저도 그분한테 사주고 이겨도 사주고 계속 사줬더니 이분이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어떻게 꼭 목사님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라고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어디 목사님? 이 앞에 있는 여기 평강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의사했던 거 또 거기서 피택 장로 됐지만 노 하고 왔는데 거기서 평강교회에서 장로 피택 받아 장로 됐어요. 여러분 이 열매가 이렇게 사랑희락합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는 이라. 열매는요 한 사람이 다 맺히는 거예요. 작고 크지만은 다 맺히는 건데 은사는 한꺼번에 다 안줘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라. 그런데 로마스 12장에 7가지 은사 고린던스 12장에 9가지 은사 에베소 4장에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합치면 21가지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 빼면 한 16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지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9가지 만인 은사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나눠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위프는 무기예요. 이거는 무기인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건데 열매는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캐릭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이게 두 바퀴예요. 사도행전에는 은사와 열매 바퀴가 두 개가 굴러야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힘 있게 나가는데 순복음은 요즘 펜타고스트는 은사만 강조해. 장로교는 열매만 강조해. 그러니까 성령축만이 은사축만 열매축만 두 개가 다 성령축만이에요. 헬라우를 보면 플레테스도 축만이고 플레레스도 성령축만인데 플레테스축만은 은사축만입니다. 플레레스축만은 열매축만입니다. 헬라우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이 두 가지 충만을 같이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강조하면 이게 제자리 곰배예요. 한쪽 바퀴는 작고 한쪽 바퀴는 커요. 은사 바퀴는 역사 없고 열매만 강조하면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은사만 강조하고 열매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건강한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열매가 같이 나타나고 은사와 열매가 같이 풀려지는 재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을 떠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행전이 주님이 원하셨던 성령받고 변할 그 시대를 뒤집어 놓았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아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요. 이 불은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은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불은 지옥불도 있어요.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전쟁 바람을 요한계시록 7장에는 4대 세력권이 있는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를 붙들어 바람 못 불게 하는 그 바람이 바로 전쟁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연달아 3차 4차 대전은 연달아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탄이 전 세계 8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8번 이거 완전히 지구를 8번 불받아 만든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지구 주위에는 2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인공위성 만드는 보잉사에 취직해가 있는 장로님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말이 200개지 목사님 수백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소련이든 미국이든 누르기만 하면 그냥 폭파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 인공위성 날린 데다가 핵탄두 장착만 하면 LA까지 날아옵니다. 뉴욕까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방법이 없냐. 그런데 이라크를 박살내고 리비아를 박살내는 이 미국이 북한은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마지막 세계 깡패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손을 보고 산해립 군대 우리가 기도할 때 산해립 군대에 18만 5천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고 도망친 산해립이 자기 자식의 손에 암살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희년이 70년입니다. 70년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스 9장에 다리오왕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들고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내 백성의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끝나리라. 아 예루살렘 성전의 황모함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70년 만에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 미국과 조국을 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어제 부르셨다면 오늘은 미국의 부흥과 함께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을 평화통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도 평화통일 적화통일도 평화통일입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정확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같은 박시라고 여러분 제가 박정희 편들 줄 알지만 이 박정희가 또 대구 출신이잖아요. 제가 교육대학인데 그거는 교육대학 전신인 사범학교 선배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논하기 전에 한국의 보릿고개를 논하지 않고는 박정희 대통령을 논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그 교만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가 할 때 지금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가 하면 이 미국은 점점 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을 카트 대통령이 가서 예수님이들 하니까 그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총 맞아 죽잖아요. 김지교회에서. 교만의 죄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이 전 세계 13위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 그 공헌을 논하지 않고는 경제 13위 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민족 혼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이제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세계에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놀라운 대봉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불교권 유교권 사만의 공산권에 성령의 불을 익힐 마지막 선교의 지혜상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꼭 필요한 대통령 하나님 세워주세요. 아주 건수한 차로 됐잖아요. 그분이 호남을 끌어안아야 될 숙제가 남아있어요. 절반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바마 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교론 찬성 그때부터 참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데 롬니가 또 나타나. 이건 또 이단이잖아요. 둘 중에 뽑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몰몽교 이단이잖아요. 그 전 몰몽교도였던 신호범 장로를 예수 믿고 변화시키는 가지고 그 사람 신호범 장로가 워싱턴 스테이트의 상은 의원이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내가 전도한 사람인 걸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두 번 집회했어요. 와가지고 박순규 목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몰몽교에서 예수 믿게 했고 배단이 교회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분이 신호범 장로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입양돼가지고 와 포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양돼가지고 왔어요.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몰몽교도니까 몰몽교로 있다가 제가 타코마 중앙교에서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한 해에 900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난 이 민목혜네 이렇게 부흥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TV방송 설교하면서 땡 하면은요. 그냥 9시 전도한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설교가 나와요. 토요일 저녁에. 30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대화드라마 왕근 시리즈죠.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뉴스 듣고 내 꼴 보기 싫다고 끄고 그 다음에 왕근 드라마 다시 켜고 이러지 않거든요. 싫더라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교회에 이민목회 해볼 때 교회 다 옵니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안 다녀도 여기 와가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고 사람 만나기 위해 오고 뭐 오다가 상처받고 나갔어요. 난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 싫어.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더니 6개월 1년 만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1년에 900명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설교를 안방에서 들은 사람이 신호범 장로였습니다. 그 신호범 장로님이 몰몬 교도였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믿는 거 잘못됐구나. 나 이거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구나. 이분이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총령사관에서 조찬기도회 하는데 가서 기도해달라 해서 갔더니 내 탁자에 그 옆에 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점잖은 할아버지가 앉아계시니 머리 히끗히끗한 분이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박성규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매주일 토요일 저녁마다 뵙습니다. 어떻게 해요? TV를 통해. 목사님 설교를 꼬박꼬박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미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개종하고 교회를 갈라 했더니 파코만 중앙교회를 갈라 했더니 부모님이 몰몬 교도니까 죽어야 가겠다. 예의상. 그래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설교 테임만 좀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 아 주고 말고 오케이 바리. 그리고는 제가 주소 비즈니스 카드를 받고 그때부터 줬어요. 한 1년쯤 테이블을 보냈는데 가끔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아 목사님 그 설교의 이 예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가끔씩 전화오면서 저를 즐겁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믿는 신앙양심상 나는 몰몬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종하겠다고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신앙은 자유다 하고 나를 낳아줘서 제가 이 타코마까지는 거리 멀고 시애틀에 거기에 배단익교회라고 입양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내가 거기 사명인 줄 알고 거기 가겠습니다. 가서 얼마 후에 세례받고 그 다음 집사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타코마 기독교회는 앞에 제가 회장할 때 그분을 제가 모셔다가 청소년 집회하자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너 그분은 몰몬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런티한다. 그분은 내 설교 듣고 TV 설교 2년 내 CD로 듣고 3년 동안 내 설교 듣고 변화되고 그분이 어려운 개종을 해서 배단익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청소년 집회 부모님들이랑 교육자들이 다 왔는데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었는지 그 신호범 장로님이 우리에게 와서 집회해가지고요. 우리 애가 막내 애가 교사하는 게 꿈이 돼. 그런데 내가 얘야. 니 교사하지 말고 상원의원 좀 꿈을 가져라. 상원의원 돼야지 이 미국의 마크 레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의 상원의원이 sb48 그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한 사람이 덜 수수해가지고. 그게 뭐냐. 바로 동성애를 미화시켜 교과서에 올리자. 그게 통과되면 마크 레노라는 한 사람 상원의원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니가 상원의원이 돼가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정치권으로 올려보낼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모르더게가 되고 우리 모르더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탄생하듯이 우리들의 등을 밟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전개체계에 진출해서 미국을 살리는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도록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의 미국의 주류사에 올라가게 하옵시고 영향력 있는 신자 이 땅의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언어가 능통하잖아요. 자녀들 반드시 한글 가르쳐야 돼요. 요셉, 모르더게, 다니엘 모두 이중언어가 농통한 사람. 총리를 올리잖아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는 지나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이에요. 그런데 애가 진호범 장로님이 와가지고 집회하고 그 집회 끝난 후에 아빠 나 조지타운 대학 가서 정치학을 하기로 바꿨대. 이제 신호범 장로님의 꿈이 내 꿈이 됐대. 할렐루야. 눈물이 폭나더라고요. 얼마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고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타운 그게 아주 정치학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노범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 미국 전역을 다니고 한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호주를 다니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민목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게 이민목회인데 돌아보면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게 시노범 장로님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하늘 날아가면요. 시노범 장로님 그 상급의 절반은 아마 내 걸 것이요. 이민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코끼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상품을 사아놓고 여러분 이 코끼리를 한 번 울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많은 상을 주겠습니다. 큰 상이 큰 거 한 보따리 하나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울리려고 가서 자기가 막 울어보고 엉엉 울고 코끼리 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톡 나오더니 코끼리 깨다대고 속닥속닥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이민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코끼리가 갑자기 줄줄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했길래 우리가 못 울리는 코끼리를 간단하게 울립니까? 했더니 음 딴 거 아니고요. 내가 LA에 와서 이민목회했던 얘기를 잠깐 했더니 저렇게 서러워 가지고 운다고. 그리고 그다음 더 큰 상을 놓고 이 코끼리 깜짝 놀라게 할 사람 여러분 나오면 상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고 까꿍하고 해도 코끼리가 놀라지는 않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까 그 목사님이 나타나서 코끼리 깨다대고 속닥속닥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고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얘기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놀랍니까? 목사님 글쎄 딴 얘기가 아니고 너 나하고 같이 LA에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이랬더니 코끼리가 놀라 자빠지고 두 손을 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체 상품을 다 걸고 여러분 이제 이 코끼리를 한번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상을 다 줍니다. 사람들이 웃기려고 앞에서 광대지설하고 난리를 쳐도 안 웃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마지막 목사님이 톡 나타나더니 코끼리에다 대고 소딱소딱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씌우 웃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목사님이 뭔 얘기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웃습니까? 딴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너 나하고 같이 LA에 가서 이민 목회할래? 아니면 웃어줄래? 이랬더니 씌우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LA에서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민 목회가 사람 잡는 목회라는 거예요. 힘든 목회예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아직도 살아계셨습니까? 그만큼 이민 목회 제가 한국에서 14년 목회했어요. 대구 평강교회 교회당 다 짓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지금 14년째 들어갑니다. 딱 절반 절반인데 이민 목회 14년, 한국 목회 14년이면 한국 목회와 이민 목회를 딱 놓고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 비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목회보다 이민 목회는 5배 힘듭니다. 거기서는 대접이나 받습니다. 여기 한국에 가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는 대접받아요. 그런데 이민 목회는 선교사 마인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막 먹으려고 해요. 당신은 목회라는 자압이고 나는 세탁소라는 자압 갖고 있으니 같은 비즈니스로 놓고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얘기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존경을 리스펙트를 하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데 리스펙트가 안 되어질 때는 정말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온 서릉도 정도면 다 훈련받은 정말 주의 종들의 기뻄이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사람들만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를 저렇게 존경하는구나 하면요. 사활에 적어도 올인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완전히 성도들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목사님입니다. 아무리 살해 줘 그냥 갈비짝 갖다 줘도요. 예배 시간 졸고 있으면 갈비짝 갖다 던지고 싶어요. 양복해줘 예배 시간 하면 참석 안 하고 그냥 딴 데 돌아다니고 친교실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 참석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벗어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갈비 안 갖다 줘도 좋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히고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면요. 목사님 그 성도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목회의 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14년 이민목회 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그래도 그 신호범 장로님 같은 분이 야 저런 분이 있으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나잖아요. 그런데 신호범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 후배들을 세워놓고 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미국 전역을 다니며 지피하잖아요. 그래서 최기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법당을 차렸어요. 어느 날 문을 톡 열고 선임 예수 믿으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미친 눈 봐라. 선임한테 예수 믿으셨나. 그래 내가 이 사람이 나 선임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하나 주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선임 예수 믿으세요. 어제 왔잖아요. 내가 이 선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한 나흘을 계속 오니까 이 사람이 막 신경질이 나더래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냐. 고구마 전도왕한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지르는 거예요 나흘을. 다섯째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쳤대요. 내가 당신한테 부처님 믿으라 그러면 좋겠느냐고 왜 내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자꾸 그러느냐고 선임 어디 입은 거 보면 모르냐고 이 법당에 모르냐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실실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화를 내도 통하지를 않아요.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감동을 해가 내가 길바닥에 나가서 부처님 전하다가 그렇게 피파가 하면 내가 전하겠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있다. 뭔가 진리가 저기 있는지 몰라. 내가 찾는 진리가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섯째 왔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성경책 하나를 주더래요. 그 성경책 하나 읽어보라 해서 그분이 성경책을 장세기부터 열심히 읽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 이름이 최기숙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단 어려운 부분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5대 제사하면 장세기부터 연세체해 내가 성경 한 번 읽으리라 작정하고 장세기부터 출입기 24장까지 재밌는데 25장 성막이 나오면서부터 어려워요. 그리고는 레위기 들어가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근제, 제스장 예뻐 막 이러니까 머리가 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면 어느 목사님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전도했던 집사가 타쿠마 중앙께 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제가 그날 신방 다 캔슬하고 당의 장실로 오라 해서 그날 와가지고 제가 사양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켰어요. 근 한낮을 걸려가지고 그냥 그분과 대화하면 마지막에 사양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무릎 딱 꿇고 눈물을 흘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문제가 생긴 게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자기는 법당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나 오갈 데가 없는데 마침 그때 기도해서 얻었던 땅 1년 동안 기도해서 주인이 안 판다고 했던 그 27채의 모빌홈이 있는 곳을 지금 몇 백만 불 하는 건데 절대 안 판다는 걸 저희들이 기도해서 1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연말대가 그 주인 펜톤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 69만 불에 가서 집 한 채 값으로 사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타코마 중앙교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갔더니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장로들한테 저게 기도 1년 만에 얻었던 69만 불에 27채의 집이 있는 4.3에이커의 그 땅을 69만 불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에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와중에 사났던 그 땅의 1호 딱 사고 난 다음에 최기숙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당에 결정해가지고 1호로 그 집에 교회당 제일 가까운 27채의 집 가운데 한 집을 최기숙이라는 사람에게 주기로 하고 이름을 바꿔라. 최마리아로 기신들림 막달라마리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금전에 대해서 최마리아로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먹고 살아야지 교회 서무보조로 근데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또 일도 잘하고 홈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도 역시 박갑수처럼 제 설교 테이블 이렇게 좀 하도록 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수요일날 금요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찬송하는데 기뻐하는지 이분이 신학공부 하겠대요. 신학공부 시켰어요. 3년 전에 LA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손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공부해가지고 그 박사학 논문이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종교예요. 이분만큼 정확하게 불교와 기독교 비교종교 할 사람이 없잖아요. 불교, 기독교의 비교종교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만큼 두꺼운데 그 안에 3분의 2가 한자예요. 어려운 한자. 그래서 제가 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내가 왠가 안 하면 한자를 내가 독학해가지고 한글 전용시대에 태어나가 한자 못 배서 내가 독학해 왠가는 건 아는데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간단히 줄일게요. 제 두꺼운 책 이 책의 전체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는 기쁨입니다. 불교는 52년을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영생도 없고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가도 가도 어려운 거예요. 첩첩산중 나를 찾고 진리를 찾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내가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의 십자가 내 죄를 용서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쁨이 넘쳐요.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쁨입니다. 생명 얻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새벽기도 나 목사님 말씀 듣고 찬성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걸 논문으로 선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총무단이 원불교 총무단이 두 명이 파송이 돼가지고 그 책의 숙을 불러다가 호텔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회유를 했대요. 네가 왜 52년 동안 원불교 다니고 한국에서 너 오직 원불교를 잘 믿으면 미국 가서 시애틀에 포교 성원을 하고 불교 선교사로 보냈더니 어떻게 가서 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 와서 교회에서 일하게 됐냐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원강대학 대학원 친구들이 막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 밤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고 제 설교 테이프하고 CD하고 전도지를 다 주고 친구 둘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네가 주는 선물이니까 갖고 간다마는 네가 믿는 예수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확실한 건 네가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예수 전하는 거 보니 너 완전히 미쳤구나. 더 이상 너와의 인연은 끊겠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최마리아가 탄생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요. 연락하면 다 그렇게 옛날에 원불교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도 안 돼요. 불개기를 뒤집어 놓을 사람이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돌아보면 그 책이 속에 예수 믿고 변화돼요. 원불교 교무가 예수 믿었어요. 신호범 장로가 예수 믿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물고기 좀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큰 물고기 한번 뒤집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불이 있으면 누구를 붙이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엘리야가 한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뒤집어 놓은 게 엘리야 하나 때문에 그 발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온 이스라엘을 다 덮고 있고 하나님 산당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상지기들만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충만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이 아하방이 주정구세기 아하방이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거예요.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하기 전에는 타락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방여자가 오면서 바을 아사드로 신상 섬기는 그 무리들 선자들 850명을 끌고 왔어요. 오늘 성경에는 바을 신상 섬기는 선자 450명을 사왔고 아세라 신상 섬기는 선자들은 없어요. 그들이 바을 신상 섬기는 무리들하고 같이 하자 했다가 토이하고 삐져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을 아세라 신상 섬기는 무리들 다 될 거라 했는데 바을 신상 섬기는 선자 450명만 대체하고 기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을이 하나님이면 기도해서 불 내려라. 내가 섬기는 요하가 하나님이면 기도해서 불 내리겠다. 해가지고 바을 신상 섬기는 무리들이 하루종일 불을 지었는데 불이 안 내리잖아요. 내릴 리가 없죠. 없는데 뭐. 그런데 엘리아가 불을 짓는 그 요하 기도해보니까요. 이 기도 내용이 빨리 읽어버리면 23초입니다. 준비된 재단에 불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하면 엘리아처럼 가슴에 불을 안고 준비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재단이고 그리고 번재단을 준비한 재단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바을 신상 450명 무리를 몽땅 끌고 가서 기손강가해서 다 죽였어요. 다 목을 쳐 죽였어요. 엘리아가 혼자 죽였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칸 한 칸 목을 칠 때마다 너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폐해가 됐다. 3년 6개월 동안 초벙목피가 타가고 사람들이 굶어죽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재앙이 이 땅이 된 것은 바로 너놈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바을 신상 섬기는 그 죄악을 퍼뜨리지 않느냐.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바을 신상 섬기는 자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죄로 말미암한 하나님께로 받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죄를 댕강댕강 자르고 뽑아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질 줄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 김종훈 목사님이 설교해 있는 복된 장마비가 오늘 사건 이후에 바을 선지 무리들을 다 죽이고 그 죄의 그늘을 뽑아내고 나니까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장마비 부르짖는다고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된 재단에서 해결할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을 때 복된 장마비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야 새벽하고 저녁이 이게 장 앞뒤가 맞겠구나. 이번에는 강사들은 처음보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한인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미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읽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엘리아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아의 가슴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아처럼 부르지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아의 재단에 불이 떨어졌느냐 첫째는요. 요호와를 가까이 하는 재단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기상 1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메 제가 무너진 요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기 전에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이 하루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나중에는요. 서로 칼을 갖고 서로의 몸을 찌르고 자기 몸을 꺾고 이 장면을 보면 깡패들이 싸울 때 위통 딱딱 벗고 그냥 맥주병 깨가지고 자기 몸 벅벅 꺾는 생각납니다. 악에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루종일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런데 바알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엘리아가 그러잖아요. 바알은 주요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주요주요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부르는 주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고 뜨겁게 믿어야지 이 사람들 하루종일 뜨겁게 부르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셔는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알이란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아가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희 바알이라는 하나님이 길을 행하느냐 잠을 자느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고 있느냐 그리고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백년에 천만 명 자랑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캐드릭으로 다 뺏겨요. 그냥 불교 신자는 늘어나는데 한국 개신교는 지금 완전히 감소 추세로 들어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조롱할 수 있어요. 엘리아는 그 바알 선지 무리를 조롱한 거예요. 큰소리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아가 가까이 오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상 성경을 우리 하루종일 부르셔지만 불이 떨어지 않았는데 전부 정리하고 너희들 이제 재단을 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요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주 요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10편 34편 8절에 너희는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죄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선파하고 기도하면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요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그 기도가 로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에 금식하러 올라와서 다른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재단에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가정 목혈 가정 세미나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나흘 동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한신대 학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전라남도에 문중경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자기 고모뻘이 돼요. 정태기 박사의 고모뻘 되는 분이니까 정확한 예화를 들어줘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책을 보고 문중경 예화했는데 책에 좀 잘못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고모뻘 되는 문중경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문중경 박사예요. 그런데 문중경이라는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정도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왔는데 시집 온 첫날밤부터 남편이 같이 자질 않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표를 따지. 남편이 잠을 안 자는데 애가 생길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 없이 살아가지만 계속 그 집안에 일은 너무너무 잘했대요. 시부모님 사랑을 받아요. 불쌍한 것 불쌍한 것 왜냐하면 남편이 시집을 가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잘 피우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부인은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만 좋아하지 남편은 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몇 년 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따리 갖고 가서 얘야 아가야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뭡니까? 소방 맞는 겁니다. 그 보따리를 안고 그리고는 거기서 15분만 하면 나룻배 타는 곳을 두 시간을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주저앉아 울고 가다가 옛날에 시식귀신이 돼야 되는 때예요. 친정에 돌아가면 또 거기서 멸시를 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나룻배 타면 죽는다.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거야. 죽을 생각만 가득 차며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울면서 갔던 것이 15분 거리가 2시간이 됐대요. 나룻배를 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가 빠져 죽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더래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한 번도 못 간 서울에를 한 번 못해 가서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죽자. 그게 이 여인이 살 길이 된 거예요.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 타고 가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 대낮에 제2한강교를 올라가니까 한강교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서울 구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는데 밑에 빨래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빨래하는 여자들이 눈이 있어가지고 뛰어내려 죽을 수도 없어요. 밤에 와서 빨래하는 여자들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고 밤중에 왔더니 빨래하는 여자들은 없는데 거기에 대형 천막을 세워놓고 그 천막 안에 여자들이 얼마나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박수치며 찬송을 부흥회를 한 거예요. 문중경이는 그게 부흥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막 안에 웬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집회였어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막 그때 철로욕정 강의하면서 막 얼마나 곳곳에 은혜를 끼치는데 자기가 죽는 것은 좀 밀어놓고 저렇게 여자들이 기뻐하는 게 뭔 잔치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